동창에 가는 기분이 어떠신지? 아... 아니요. 남자친구 만나는 기분이... 어색할 것 같아. 어색할 것 같아. 하나도 안 어색할 것 같아. 제일 안 어색할 것 같아. 이건 대체 무슨 각도야? 더듬샷 각도야. 자기 따뜻샷 좋은데 갔어. 더듬샷? 처음에 되게 어색했거든. 네가 제일 잘해. 근데 너 처음부터 어색한 적 없었어. 아니야 나 진짜 큰일 났어. 원래 한 번 움직일 거 한 200번 움직이고. 아 근데 점점 유튜버가 되어가고 있어. 아주 흡족스러워. 왜 네가 잘하냐고. 왜 나는 안 느냐고. 그 뭐 나 떨려 그리. 나도 떨려. 와우. 어. 나 얘네 바람이 제일 궁금해. 뭐야 일로 들어가는 거야. 아 나 힘든 거 맞지? 안나 봐. 안나 봐. 뛰어가. 나 몇몇 더 좋아. 네. 자리를 어떻게 앉아야 되나? 그냥 오는 순서대로. 그냥 오는 순서대로. 응. 예원이 빨리 오라더니 우리야 먼저 도착하라고. 우리 반 13명 안 나오고. 네. 혹시 내 손 출연이야? 응. 우리 반 13명. 우리 반 13명. 우리 반 13명. 우리 반 13명. 기다려. 대동산 운동까지. 우와. 우와. 아 이거. 그걸 놓쳐버렸네. 찍어 지금. 찍어. 녹화. 아 귀여워. 세정이 약간 부위했는데. 아 나 너 따라한 거야. 너가 맨날 부위 이렇게 하더라고. 아 그래? 얘 유튜브 보고 맨날 부위만 하고 있던데? 아. 그 다음에 저 웃음소리 엄청 많이 나. 맞아요. 뭐라고? 저 웃음소리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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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지원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너 빨리 사진주고. 10분. 아. 아. 우리 사진 없으면 대화. 우리 사진이 있어야지 나와도 돼? 아 난 안 될 것 같아 너 그러면 모자이크 해줄까 선생님 혹시 출연하셔도 되나요? 선생님도 출연하셔도 되나요? 반가워 선배 빨리 나와줘 근데 우리 저번에 만난 것도 아직 못올렸다고 우리가 1분 뒤에 그래야겠다 그래야겠다 그게 힘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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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뭐 가야 되는 사람있어? 지금 취미가 체험학습을 가진 것 같애 야 차도 눈에 넣어서 야 밀크 휘핑 없는 사람? 밀크 휘핑 근데 이게 못하래 아닌 보람th 일단 이거 해주고 안녕 안녕~~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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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갈 거야? 수민아 너가 좋아하는 감팀 없쟌 너 들었지? 혜정이 내일 모레 시험인데 같이 있는데 가족들 영화보고있다 가족들 영화보고있는데 같이까지 감동이야 수수민 너 안힘들어 안힘들어 보송보송 고등랑이 안힘들어 우리 안힘들어 연행되어갑니다 연행되어 가고있어요 감동으로 오차를 향해가는 아이들 수수민이가 가진 수원에서 수수민으로 왔다 아예 카메라 유준아 유준아 아 진짜 이예요 학교 바로왔다고? 응 학교에서 바로온거야 미쳤네 학교가 너무했다 너무해 나 진짜 눈물을 흘렸다니까 너네 노는거 이수하러 보면서 아니 야 얘 또 치고있어 난 너네가 아니 시신태비 아툼없어 갈래 아툼없어 갈래 아툼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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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기가자 저기잘있겠다 그럼 너 소주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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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나도 소주먹을게 아툼없어 최종 백사케 깜바레 오또상 동생급의 하구류제품 짱기부랑에 지쳐있는 헌디셀러리맨에 몇만 간격에 공급받는 것으로 기획되어 큰일기를 얻은 제품입니다 깜바레 오또상 액션 아 시작과 끝 깜바레 오또상 mounting 멍청 그렇게 하네 3시 10시 1시 10시 간다 많이 신으셨습니다 아 poi 오케오케 1시 10시 2시 20시 참프 Jari 난 9시에서 출발하래 야 해 너 amazon 에잇 너 뭐가! 너가 알려드렸는데 선생님이 아니야? 말해 말해 너 제자가 뭐가 좋아? 네 하였던 이야기 네! 네! 오! 봐봐 봐봐! 9시가 답이야 오! 축하합니다 한마리의 호소상 아니 혜정이 운영 잘 먹어오지? 혜정이 뭐가 이뻐? 물이 뭐 이뻐? 아니 이거 컵만 더 잘라봐 나 이렇게 해야지 아니야 원 투 쓰리 짠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야? 어차피 마시려면 예쁘게 무서운 게 나왔어 왜 갑자기 감자 수북이라고? 감자 뭐라고요? 감자 수북 너희들 기억할 수 있어? 감자 수북 먹어야겠다 사장님이네요 혜영아 원래 감자 수북 먹어봐 감자 수북 왜? 야 이게 무척 아 신기해 저 웃음소리가 쟤 유튜버에 한 90%는 저 웃음소리가 웃음소리가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두 쓰리 뭐야 너희들 뭐야 아니 수민아 뭐야 아 원 아 원 아 원 아 원 두 쓰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빠르게 마시겠습니다 아 아니 왜 우리 인사가 악수야? 안 와주고요? 너 뭐해? 포옹해? 그럼 포옹해야지 어 왜 나랑은 포옹 안 했지? 집중까지 나갈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영아 하영아 아니 혜정아 유튜브 확인해 어 유튜브 확인해 내가 빠른 시일내로 올려볼게 맨날 내년 일단 내년 23년 23년 안녕 하영 아 하나 하나 둘 셋 넷 와 아니 수민아 살짝 어디 갔냐고 아 오케이 오케이 시간이 hele 불러 뭐 약간 상황이 releasing 한 명씩 사라지는 것만이야 아 발빈 안되겠다 엘 수고한 Educator 국 먹을 사람 없죠? 나! 탁수집이 아니야 다 탁수! 각이 생긴 해! 거기 사진 찍는 거야? 이 이유야 사실 아 그래? 응 안종이 확실하지 웃기다 웃기다 혜연이 안 보인다 살짝 버리면서 찍었어? 아 몽붕이 진짜 힘들지 않을까? 닌드 초코밖에 안 먹어 진짜다 어떤 점이 맛있는데? 상큼하고 달달하다 진짜 좋았는다 진짜 놀라울 정도로 음식이 없는데 내가 말했지 귀여워 우리 자기가 강해 못 본 우리 귀여워 잘 안 될게 넣어 고마워 유진 고마워 꼭 넣어야겠네 오늘의 깔맞추 민트 앤 카키 다단 가재 비닐 해봤자? 나 있어 비닐 이거 한정 누가 가져? 가재사랑 이게 영상이야? 응 안녕 안녕 가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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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